오늘의 입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. 네 오늘의 음세 2019년 6월 26일이고요. 수요일입니다. 가보일입니다. 드디어. 이제 병기정에서 기토가 호령하는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거의 끝나가고 이제 정화 열기가 다스리는 11일간으로 넘어갈 건데요. 우선은 오늘 굉장히 더웠죠. 이제 열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. 병기정 중에서 이제 기토가 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역시나 오늘도 쥐역점을 먼저 쳤고요. 오늘은 소화기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. 소화기제는 위에가 물이고 아래가 불입니다. 불에서 물러갑니다. 그리고 제가 뽑았던 움직인 효는 네 번째 효입니다. 육사효라고 하고요. 소화기제는 균형이 굉장히 완벽한 괴입니다. 거의 목표가 이루어졌다.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하루가 완벽할 것 같아요. 안정적이라는 거죠. 그런데 너무 완벽해서 별로 노력을 안 하고 과감하게 뭔가 흥청망청 운을 쓴다던가 본인이 실수를 할 가능성도 좀 높아요. 운만 믿고 행동하시면 안 되고요. 그래도 사유가 났다는 것은 아직 본인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를 볼 텐데요. 사주에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이 가보일입니다. 청간에 있는 편관과 좀 극한은 기운이 있습니다. 경금과 감옥은 극하거든요. 서로 앵극과 앵극끼리 부딪히는 것처럼 나를 누르려고 하는 기운과 약간 만났을 때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전체적으로는 우선 장생지의 환경이 먼저 맨 앞으로 달려나왔기 때문에 금전운이 상승합니다. 쇼핑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요. 뭔가 횡재수도 좀 있습니다. 선물을 받는다거나 식사대집을 받는다거나 내가 비싼 밥을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외식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. 금전운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.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자식이 본인과 대립을 할 수 있는 날이고요. 오늘따라 가족들이 게으르고 답답한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적으로는 뭔가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정체를 좀 겪을 수가 있는 사지의 환경이 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. 일관들을 제가 글씨를 좀 예쁘게 못 쓰는 편이라 감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본인의 일관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본인의 일관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. 아니면 조금 앞으로 가시거나 핸드폰에서 보시면 제 영상 처음 들어왔을 때 제 채널에서도 본인 일관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젠가 어떤 분의 댓글을 봤어요. 지금은 그 댓글이 안 보이는데 왜 다른 데처럼 띠별로, 나이대별로 안 올리냐고 댓글을 주셨습니다. 근데 제가 답을 안 했어요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의문점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띠별로 안 올릴 겁니다. 띠별로 올리는 게 더 편하다. 나는 그냥 공부하기도 싫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가세요. 저는 앞으로도 띠별로 안 올릴 겁니다. 일관이라는 걸로 저는 그냥 올릴 거고요. 사실 이것도 디테일은 많이 떨어져요. 최대한 오늘의 운세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할 거고 흥미 위주로 올리진 않을 거예요. 그렇다고 조회수 올리려고 제가 막 기 쓰고 실시간 방송만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제 채널의 어떤 지향성과 다른 부분들은 제가 억지로 맞추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. 좀 아쉽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일관별로 계속 진행을 할 거라는 거 한번 공지하고 넘어갈게요. 자, 갑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갑목일관은 갑진이라든가 많겠죠. 그런 갑목일관이라고 해요 저는. 갑일관입니다. 금전운이 오늘 들어오고요. 그리고 갑일관분들은 자식이나 여자분들에게 남편의 어떤 사기가 일적인 어떤 능력이나 의욕이죠. 이게 많이 정체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가족이나 내 친구들, 동료 직원들 이런 내 주변인들의 분위기가 오늘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. 좀 잘 챙겨주세요. 그리고 을목분들입니다. 지출이 많고요. 들어오는 돈은 저조합니다. 금전운이 좀 별로라는 얘기겠죠. 그리고 일복은 엄청 많아요.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. 일을 도와주러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뭔가 힘은 빠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. 그래서 을목분들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으시고요. 이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. 화일관입니다. 병일관 분들은 일적으로 헤어지고 만나는 운이 함께 들어옵니다. 그리고 돈을 어딘가에 뭔가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주변에서 말리는 쇼핑이나 계약이나 매매라든가 이런 게 이거 왜 굳이 사느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 고집에 따라서 밀어붙일 수 있는 날입니다. 잘 계획을 하시고요. 정화분들 하겠습니다. 정일관입니다. 한 가지 일에 뭔가 집중을 하려고 해요. 그런데 아직 결정이 좀 부족해서 뒷심이 부족합니다. 금전운은 넉넉하고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뭔가 사고 싶어져요. 아니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약속을 잡을 수도 있겠죠. 본인이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. 지인하고 만났을 때. 그리고 회사에서는 뭔가 좀 괜찮은 일을 맡게 돼요. 교모 있는 일을 처리하게 돼서 굉장히 스스로 뿌듯합니다. 일기를 쓸 수도 있겠죠. 자 이제 토일관 하겠습니다. 무일관입니다. 무토. 무일관들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. 차단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싫어서 차단을 하거나 어쨌든 차단당하거나 차단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. 어쨌든 관계가 끊어지고요. 끊어질 수가 있고 남편이나 남자친구 혹은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자식이 일을 하거나 학업 중에 어떤 사소한 부상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. 자 이제 기일관분들 보겠습니다. 기일관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뭔가 좀 불안해하고 본인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나에게 정신적으로 의지를 하려고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토분들은 오늘 결과도 좋고 일적으로 집중력이 굉장히 잘 처리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. 임기응변도 강하실 거고 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난 하루입니다. 자 그리고 금일관들 하겠습니다. 경일관입니다. 경금. 경일관분들은 경술일주라던가 많겠죠. 경제일주라던가 경일관분들은 특정 인물이나 혹은 조직을 돕기 위한 계약을 본인이 도장을 짓거나 사인을 해서 계약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. 가족이나 친구들이 본인에게 뭔가 속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. 뭔가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쓸 수가 있겠죠. 내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 주변 조직이나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돈을 쓰는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요. 그리고 신금. 신일관입니다. 오늘 주고받는 서류나 계약에 사인을 하실 때 잘 살펴보셔야 좋겠습니다. 현실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. 뭔가 계약이 캔슬되거나 아니면 하나만한 어떤 서류가 오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병원에 간다는 일이 좀 들려요. 동료나 가족들 간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. 그분들이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. 본인이 병원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. 주변 사람들이 뭔가 건강에 적신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수일관들 하겠습니다. 임일관들, 임수분들입니다. 임자일주라던가 뭐 많겠죠. 임수분들은 일적으로 아주 잘 풀려요.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좋은 어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없다. 그냥 싱글 임자나 이런 임수일관분들, 임일관분들도 역시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도장이나 사인이 들어가는 매매권이나 계약권들, 이런 종이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.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붕 뜰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. 또 본인한테 주어지는 어떤 일도 아까 직장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는 했는데 이게 깔끔하게 뭔가 시원하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약간 흐지부지해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좋은 일과는 별개로 이거는 좀 일에 대한 무책임한 부분이 없게끔 잘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이제 마지막입니다. 개일관입니다. 네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개일관 분들은요. 다수, 많은 분들, 나 말고, 나는 소수고 상대편 조직, 나의 회사가 되겠죠. 사업장이나 이런 다수에게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은 별로 좀 좋은 날이 못됩니다. 그냥 다수 의견이 묻어가세요. 안전하게. 학업이라든가 해왔던 프로젝트 일의 방향을 바꾸게 될 수 있고요. 비전이 안 보여서 바꾸려고 합니다. 또 사업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일어날 수 있고요. 문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혼하신 개수분들이 이걸 보신다고 한다면 자식의 일도 마찬가지예요. 학원을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학원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예체능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해서 아니면 적성이 별로 안 맞다거나 그래서 이걸 틀려고 해요. 방향 자체를. 자식이. 엄마, 나 이 학원 별로야. 아니면 엄마, 나 거기 목표로 했는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엄마, 나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자신이 없어요.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려 해요.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관별로 진행을 했고요.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띠별로 안 할 거예요. 일관별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왜 띠별로 안 하냐는 댓글은 받지 않겠습니다. 대답도 안 할 거고요. 네,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조만간 또 7월달 운세 제가 작업해서 올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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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